아려랑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이번 시간에는 에웰컴 피리 네이하트를 갖고 놀아볼려 하는데요 여기 안에는 손톱, 샤퍼, 그리고 매니큐어 베이스 에웰 타투, 그리고 반짝반짝이 에웰 통이 들어있어요 와우 진짜 많이 많이 들어있다 그럼 바로 이걸 까서 갖고 놀아볼게요 자자 이렇게 상자를 뜯었는데요 상자 안에는 샤퍼, 매니큐어 액, 섞을 수 있는 통, 반짝이 반짝반짝 타투 스티커, 에웰 통, 깔때기 두 가지에 두고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아주 영알모사 때는 아주 머리가 두툼이 없는 영어밖에 없는 설명서 그림도 이렇게 있지만 영어만 보면은 자 이제 매니큐어 액을 여기다가 놓고 반짝이를 섞어가지고 매니큐어를 만들어 볼게요 와우 이렇게 매니큐어 액을 이렇게 있네 쭉 액을 먼저 첫 번째 통에다가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 정도, 이 정도 통을 멀메인 이 아이로 얘는 엄청나게 불길한 예감이 있는 아이예요 얘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색깔 뭘로 하지?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 핑크, 핑크한 색깔로 그리고 하트는 하얀색의 반짝반짝한 하트로 살짝 비닐 색깔이다 자 이거를 조금 잘라가지고 자 다음 모르겠다 나는 핑크 색깔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넣는다 그 다음 하트 반짝이 하나, 둘, 셋 오! 빨리 나갔네? 이 정도, 이 정도 자 이제 이걸로 이 숟가락으로 저어줄게요 슝슝 오! 살짝 액괴 같은데? 살짝 액괴 같은데? 액괴 느낌이 있는? 와우 갑자기 액괴를 갖고 놀고 싶어졌어 이렇게 느낌이 나서 슝슝 자 그 다음 디바통에 넣어주겠습니다 깔때기를 슝 해놓고 뭐야 슉슉 슉슉 됐어 그 다음 이걸로 슉슉 슉 슉 슉 슉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오! 뺐다 넣다 하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 붕붕붕붕붕붕붕붕붕 여기 디바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으아아아 자 뚜껑을 이렇게 닫아보면 맥유큐어 액이 오! 보아씨에 잘 붙어요 와우 반짝이까지 붙어가지고 너무 예쁜데 두 번째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멀메인 한테 넣어줄 거예요 멀메인 한테는 하늘색과 은색 반짝이를 넣어줄게요 오우 예쁘다 자 먼저 액을 넣어주고 쭉쭉쭉 자 반짝이 반짝반짝 예쁘죠 자 슉슉슉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그리고 은색 은색에 되게 많다 반짝이가 은색이 많이 들어있어 은색 조금 많이 자 섞어줍시다 슉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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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바다의 깨 같아요 아우 나무 좋다 슝슝슝슝슝 쭈욱 자 이제 다 됐으니까 멀메인 통에 넣어줄게요 슉슉슉슝슝 자 깔때기 슉슉슉슝슝 그리고 이렇게 액을 슝슝슝슝슝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짜잔 이렇게 바다느낌이 멀메인 친구에게 이렇게 넣어졌어요 와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얘도 한번 브러쉬에 넣어볼까요 오우 얘도 잘 붙어요 애기 슝슝 예쁜데 자 이제 너도 마무리할 때 같이 발라줄게 슉슝 빨리 바르고 싶은걸 너무 예쁜걸 슉슝 이번에는 퀸 비꺼를 만들어 볼게요 와우 글리터 먼저 보라색 하트에다가 얘는 한번도 안썼어 그리고 핑크핑크 핑크핑크한 핑크를 넣어줄게요 그럼 먼저 액을 액이 별로 없네 조금만 자 먼저 핑크색부터 갑자기 호기 호기심이 생겼는데 갑자기 마지막 마지막 아이를 할 때 반짝이를 다 넣고 싶어졌어 호기심 발동 원래 어릴때는 호기심이 많아야 좋은거에요 슉슉슉슉 좋았어 자 섞는다 와우 색깔 짱 예뻐 이거 보세요 색깔 짱 예뻐요 와우 내가 너무 액을 조금 넣은거 같은데 와우 이제 다 섞은거 같으니까 이제야 김비 통에다가 넣어줄게요 슉 깔때기를 넣고 액을 든 다음 넣어줍니다 크림비 친구들에게 니가 얼마나 멋진아인지 보여주죠 까뜨기가 계속 떨어진다 슉슉슉슉슉 가득 가득 싹싹 그어서 어 어 슉슉슉슉슉슉슉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이렇게 어울려 이렇게 어울러져가지고 짱짱 너무 예쁘다 오 얘도 묻혀진다 저기 묻혀지죠 슉슉 자 너도 마무리해서 마지막 아이 펜씨를 만들어 줄게요 오 펜씨 통 통이 안 열려 열렸다 슉슉슉 넣고 액을 탕탕탕탕탕탕탕탕 애글 탕탕탕탕 털었어 오케이 한 방울 한 방울도 빼앗기지 않은 아래요 자 이번에는 반짝이를 조금 조금씩 넣어볼게요 모두 다 딱 딱 짬뽕 해버릴거에요 반짝아 언제 흘린거니 재화용을 해야 하겠구만 아무래도 안되겠어 집어지지 않는거는 바닥에다가 했다가 해야 되겠어 자 다음 반짝이 은색 은색은 조금 조금씩 다들 끼어 얘는 파란색까면 요정도면 돼 자 하트 두번째 자 반짝이 세번째 핑크 핑크 오케이 자 이제 섞어볼게요 가장 기대되는 순간 슉슉슉슉 그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어 색깔 괜찮은데 여러분 색깔 괜찮은데요 여러분 색깔 괜찮지 않아요 음 예쁜데 되게 예쁘고 는 portraits 지금 어떤 살짝 선택이 그러나 Provide 연고 매unta porter 시작 즐거운 과연 다리 가봤던 모동활동을 진짜 안하고 모동활동 한다고 대장까지 정했는데 안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모동활동 한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웠어. 모동활동 진짜 하고 싶었는데 내 2학년도에서 처음으로 모동활동을 그렇게 현장 채웠을까 해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안해보았더니 선생님이 한다고 했는데 안했대요. 랜씨 매니큐어 성공! 여기 보세요. 뒤에는 살짝 회색 빛깔도 나고 보라색 빛깔도 나요. 와우 짱자! 짜잔! 이렇게 랜 매니큐어 완성! 자 이제 손에다가 발라볼게요. 첫 번째! 디바! 핑크 핑크한 색깔을 오우! 자 슥슥슥슥 오우 시원해! 우와! 여기 하트까지 이렇게 됐어. 여러분 어때요? 예뻐요? 자 여러분 이제 타투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에서 했던 건데 할로윈 기념으로 이거 이렇게 할로윈 타투하고 막 츄리꺼츄리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누워놨어 귀여운기 이걸 하는 방법은 먼저 여기에 이렇게 비닐이 있는데요 이걸 먼저 뜯으면 이렇게 탁탁 붙일 수 있는데 그게 먼저 떼면은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하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쫀쫀 이렇게 스티커처럼 붙이는 게 다 날라가 버려서 자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비닐을 떼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정한 다음 그걸 잘라서 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애외들이 이렇게 펑 나오고 있는 이걸로 잘라줄게요 이 타투를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맨날 꽃먹으면은 캐릭터 꽃먹으면은 이렇게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물 버전으로 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딱 붙이고 꾹 누른다 눌러 나도 이거 6살때 7살때 했던 거라 잘 기억할지 이걸 잘 안 하면은 이게 푹 했을 때 얼굴이 푹 지져려가지고 꾹꾹 하세요 이게 살짝 밀어졌나 보다 미끌미끌 이렇게 나머지 하면은 이게 미끌미끌해요 미끌미끌 짠짠 조금 밀렸는데 되게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와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이거 방법을 몰라가지고 물을 그냥 조금만 탁 했는데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탁 했는데 얘가 얼굴이 둑 완전 망했어요 어? 근데 괜찮은데? 하트 하나 더 해볼까요? 하트 빛나고 있는 하트 비닐을 띄워주고요 슉 그 다음 착 붙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들지 말아야 되겠어 들어서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 아이의 얼굴이 물은 촘촘히 촘촘히 얘가 근데 살짝 지금 안 붓고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막 심으러 이렇게 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 안 돼 그러면 걔가 탁 붙어가지고 내 손에 있던 게 자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어? 타투 어디갔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분? 3분? 그 정도 기다려주면 거의 다 마르거든요 우리가 아려랑을 애호에 한 한 한 번 그 정도? 한 번 보면은 이렇게 하고 보면은 다 돼있을 거예요 나는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떼졌네? 여러분 하트 진짜 너무 잘 됐어요 와우 역시 이렇게 꾹 누르고 해야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예뻐라 여러분 지금까지 애호에 컴필이 내일 아트 장난감을 갖고 놀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예쁘게 되고 이렇게 와 타투까지 완벽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 번 해보세요 짱짱이에요 강추 아 그리고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이 립 만드는 거와 애호에 다래라리를 소개드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터짐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아나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꾹 눌러주세요